봄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플립사 피아노 카디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흰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실크블루시고요. 안에 열어보시면 가죽제품관리법과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케이스 설출 부분은 원래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요청을 하시면 따로 부착을 해드린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고요. 3M 양면 테이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카드 수납공간은 총 2군데시고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그 옆쪽에는 지폐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지폐를 수납하실 수 있고요. 케이스 사출 부분은 투명색깔이시고요. 지금 케이스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출 부분도 핸드폰과 잘 맞게끔 제작이 돼있으십니다. 가죽은 1등급 천연 소가죽제품이신데요. 이 지금 사피아노 가죽으로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는게 특징이시고요. 빗살무늬가 있는데도 굉장히 부드러운 불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빗살무늬를 찍은 제품의 경우에는 마모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죠? 안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덮개를 닦고서도 통화가 가능하십니다.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